오늘 저희 일본에 왔어요 지금 지금 여기 주변에 보지 않겠지만 이제 번화가 번화 갑니다 번화가요 번화가 저희가 이제 편의점을 갈 거예요 지금 굉장히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길거리에 사람이 엄청 많아요 생각보다 진짜 많네 와 너무 좋다 나 이런 일본에 이런 감성을 느끼고 싶었단 말이야 앞에서 아는 분이 있는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럼 마스크를 탈게요 현장 입성 푸딩들 푸딩 어디 있어요? 푸딩 여기 있습니다 푸딩 여기 있습니다 오 여기 하나 이거 푸딩이 샀어요 푸딩 이거 맛있겠는데 이거 약간 숟가락 아니야? 오 이거 맛있겠다 이거 살래 이거 하나 사볼게요 오 붕어빵 있어 어 붕어빵 리틀 붕어빵 상호야 너 그때 뭐 먹었었어? 나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 이거 맛있어 보인다 이거 왜 이거 골랐죠? 맛있어 보여서요 아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이거 왜 골랐어? 당신이 고르라 해서 아 그래? 네 야야야야 야 이거 뭐야? 이거 왜 쓰고 있나 병희씨 뭐 골랐어요? 아 지금 제가 카메라 봐주세요 잠시만요 삼각김밥 하나 이거 골랐어요 이거랑 이거 근데 더 고르고 싶거든요 이거 무슨 맛이에요? 명란자지요 아 명란자지요 병희씨 명란자지요 좋아하시나요? 좋아해요 진짜 어 당구가 있네 오 엄청 많네 당구가 있네 당구 당구 좋아해요? 오 이거 맛있겠다 치즈 오 이거 먹을게요 그리고 또 골라볼게요 이거 도전 이거 이거 진짜 맛있어 뭔데? 오 맞아 이거 진짜 맛있어 계산 사고 싶은게 너무 많은데 아직 일정이 좀 많이 남았고 올 일이 더 많으니까 이게 뭐에요? 이건 뭐지? 열 점? 이거를 한번 사서 멤버들이랑 나눠보도록 나눠먹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뭔가 기운이 펄펄 날 것 같아 아이스크림이랑 이거랑 같이 먹어요 트레페야 트레페 펜지랑 펜지에서 일본 올리비가 그 일본 호빵 크네이점 호빵 먹어보라고 했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카레 호빵 아 이거 너무 맛있는데? 내 스타일이다 이거 진짜 이게 트레페 같아 무슨 맛인지 맞춰보세요 아니 이게 더 먹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나 이거 설레임 같아서 아 설렘이 아니고 뭐냐 그 딸기 맛, 초코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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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지바? 셀렉션 느낌일 것 같아서 나도 사봤는데 아 생긴게 셀렉션 느낌하실 것 같은데 냄새도, 냄새도 똑같아 이거는 와일드바네 내가 셀렉션, 셀렉션 어 셀렉션 맛 이거는 초스바 이거는 와일드바 셀렉션 맞네 셀렉션 셀렉션보다 조금 더 진한 맛 이거 한번 먹어봐 이거 조스바 즉감이다 맛은 달라 뭐야 아까 근데 그 크레페처럼 생긴게 진짜 맛있었는데 그거 진짜 맛있었어요 올리비 일본오면 저 그거 먹어봐요 진짜 맛있어 와우 저번에는 좀 도전적인걸 했는데 아 그래 그냥 맛있어 보이는 거만 샀어요 맞아요 보시면 라면 두개랑 푸딩 우자츠 유부초밥 그을린 유부초밥 장고 이거 뭔가요? 젤리 젤리요? 이게 젤리인데 이게 진짜 맛있대요 젤리인데 지금 이거 이게 불큰불큰 힘이 올라온다 이거요 헬스할 때 보면 그리고 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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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뭘 먼저 먹어볼까요? 이거 당고 아 당고 비타민이부터 이따라이키마스 음 어때요? 꿀떡같아 꿀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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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처음 먹을래? 뭐? 이거 이거 좋아? 맛있어 이거 이거 좋아? 맛있어 라면된 가레라면이랑 약간 낙기소바 같은거 아 그렇죠 겉면 겉면이랍니다 아 겉면이 아니고 겉면 물 없는 라면 볶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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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사실 이런 거 먹어본 적이 있어 맛있어요 저번에 이거 맛있을 때 먹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맛있다는데 이 커리 카레라면 자 물 빼고 하고 빼고 다 넣으면 돼 뭐야 가루가 이미 들어있는데? 가루가 있는데? 근데? 오 스컬 알려면 안 돼 오 카레는 장난 아니고 장난 아니고 그럼 바로 바로 그냥 가 바로 가 바로 가 그러는 동안 우리 젤리 리뷰 일단은 젤리 겉에 뭐가 많이 묻어있어요 후추 냄새나고요 일단 아프지 않네 사이좋게 알약 삼키듯이 먹는 거야 우리 데미스처럼 아 짠 아 그랬었지 짠 야 할아버지 이게 약간 두 가지 맛이 있는데 하나는 약간 좀 사람의 맛 하나는 초코맛 하나는 초코맛 초코를 타버렸지 아 근데 냄새 장난 아니야 야 야 뭐야 이거 빵이야 빵인데? 아 올려먹으면 맛있겠다 귀여워 초코.. 아 소라빵 초코소라빵 응 라면 안에 초코가 있어요 아 올려먹으면 맛있겠는데 초코소라빵 초코라빵 이거 쓸까? 응 앗 뜨거 앗 뜨거 오 약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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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배워가지고 오늘 하루종일 약바리 약바리 하네요 야 근데 진짜 맛있겠다 먹어볼게요 먹어볼게요 엄마 약바리맛 진짜 맛있다 이거 안 먹어요? 네 여기 이거 밥 말아 먹어야 되는데 밥 말아 먹어야 되는데 한 번에 있어야지 3분칼의 느낌이야 어떻게 방송하러 들어가네 어때 어때 야 자 가자 야 짠걸.. 짠걸 먹었으니까 또 짠걸 먹어야 돼 짠걸 짠걸 먹어야 돼 근데 내가 이걸 왜 샀냐면 약간 한국의 이구동성 같은 느낌일 것 같아서 아 아 응 알죠 알죠 먹으라고요 비자맛 빨리 먹어줘 빨리 먹어줘 맛있을 것 같긴 해 뭐 예상 가능 맛있긴 해요 네 물기 위에 뭐 체다치즈가 올라가 있네 근데 살짝 내가 생각했던 게 뭐야 좀 싱거워 긴겁고 좀 더 치즈 맛이 난다 좀 쌀거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짠건 미국이 진짜 짠데 짠 부분은 짜네 야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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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늘도 이렇게 간만에 일본 별령 먹방을 해봤는데 맛있군요 정말 맛있습니다 제이앤과 함께 편의점 먹방을 살고 왔습니다 코코아 우유 일단은 그리고 그라탕 그리고 삼각김밥 명란즙 삼각김밥 그리고 치즈 뭐야 카스테랩 스플렛 케이크 맛있겠다 이건 누가 샀어 그랬고요 지금 먹고 싶어서 샀어요 맛있거든요 맛있거든요 맛있다 맛있다 야 닭가슴살 냄새 좋다 이건 뭐야 푸딩뿌레인데 약간 블랙패퍼 좀 뿌려져있고 흰제맛이 맛있네 맛있어? 네 푸딩을 또 쏟아도 많이 챙겨볼까? 푸딩 맛있지 푸딩 맛있다 오 이야 맛있 진짜 대박 수플레 푸딩 수플레 푸딩 형이 수플레를 좋아해? 몰라 그러는가 봐 이렇게 생겼어요 와우 그렇다면 그라탕을 그라탕을 빨리 먹어볼 칸? 안 먹을 건가? 아니 먹을 건데 형 먼저 먹어 한국 편의점에 이게 있잖아 한국 편의점에 이게 있잖아 그럼 난 진짜 자주 갈 것 같아 자주 먹을 것 같아 뭔지 알지? 응 익숙한 맛인데 익숙한 맛인데 그러면 아니 지금 카메라 옆에 있는 주장대를 봐 이렇게 해주면 소리도 괜찮아 소리가 ASMR에 나오고 싶은데 응 아 근데 편의점에 이걸 파는 게 나 너무 신기해 응 조심조심 내가 잡고 있을까? 됐어 됐어? 응 물이 여기까지야? 물 좀 덜 따르는 게 원래 아 그렇지 근데 스팸 이것도 있어요 명란저 삼각김밥을 먹을까? 스팸을 먹을까? 잘했다 와 되게 많네 야 이거는 진짜 애니메이션에 보다 그 비주얼인데 그러게 딱 그거 야 뭐 먹을까? 세 개 중에 뭐 먹을까? 난 다 먹을까? 다? 세 개 다? 응 배고프잖아 아 와 이게 진짜다 음 맛있어 아 냄새부터 지금 대박이다 아 불씨티만 하면 다 그냥 이거 제일 먹고 싶어 아 진짜? 이거 이거는 실패할 수가 없는 맛이지 봉투 어디있지? 먹어볼게요 먹어볼게요 웨어 리즈 봉투? 아 댄스 브로우 맛있어요? 이거 진짜 항구에 있었으면 좋겠다 아 이거 미쳤다 너무 좋다 나 면 완전 내 스타일이야 엄청 얇아 네 너무 익숙해 그래서 맛이 있네 음 야 이거랑 이거랑 먹으면 미쳐 맞네 진짜 미쳐 네네 잘 사지 야 이거랑 조합 미쳤다 야 이거랑 조합 미쳤다 이거는 조합 미쳤다고? 이거는 조합 미쳤다 근데 이거랑 이거는 진짜 찐 대박이다 지금 간장소스에 마요네즈 이렇게 돼 있는 거 와 냄새 아 나 이것도 기재되네 이 명란 김밥 이 김상우가 한입 먹어봐 거의 밥만 먹은 거 같은데 명란 지금 조금 들어갔는데 지금 입에 이거 밥에 김도 맛있다 와 진짜 대박이다 지금 비주얼은 약간 그 짜장 범벅이거든 근데 냄새는 간장 베이스에 그 마요네즈에 그 오코노미야키 소스 그런 느낌? 그럼 건습 오 그렇지 그렇지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이게 이거 맛있어 이건 내가 먹을게 야 냄새 좋다 오 내가 이거랑 명란이랑 탈출이 명란 상관이랑 난 김밥 아 아이스테루 맛있어? 진짜 맛있어 난 이거 가래보다 이거 가래보다 이거? 맛있어 맛있어 그거는 카레보다 카레랑 이거 넌 카레일 거 같아 여기 씹히는 게 야 면 잘 끓였다 와 잘 끓였네 이거 와 오늘 성공적이다 진짜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말썽 왜 잘 몰라 고맙습니다 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